제 흥보가 망중양자되었다는 말을 논보가 듣고 중술이 나서 흥보 집을 찾아가 보는데 이놈 흥보야 아이고 아이고 저 건넨 말 흥임 건네 오시는구나 아이고 흥임 노래야 안녕하십니까 흥임 너희놈 요새 성하냐 자 흥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응 들어가자 마누라 건넨 말 흥임이 오셨으니 가보셔야죠 아들에 대해 가지고요 네 흥본 봐둘이가 나온다 흥본 봐둘이가 나온다 네 니 꽃을 걷다 지국하만 가만 나와던니 아이고 아이고 그럼 이쁘다 응 흥보야 네 집이 어제 내 신해졌구나 흥보야 술 한잔 불렸라 네 마누라 술 가지 아기 내게 다 붙여 응 응고야 네 손 네 집 집에서 돈 주고 한 자리씩하라 허허이거 신나리요 아이고 부디 못살겄네 일수부부 그 농룡아을 호란놈은 이 상천리여 수고하소 이것이 지수 되어지면 직군 조인들 사신을 걷지로 고 오는 자 습소락 지우고 우박 불물을 강의 선에 가다가 던지는 산전을 가도 못일껍고 밖속에 들어도 나는 뭔지 끝내 우리는 자식을 넘어 문 안으로 들어 도 이리 이리 도 도 이놈 우리 집이 마법 그렇게 된단 말이야? 네 도 이리 도 이리 감사합니다.